1. 2. 5. 오빠 나왔어 준비나 보고 싶어서 미친 대박 욕은 하지 맙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, 너가 잊지마 미안해, 늦었어 너무 늦었죠? 이제 2시인데요 어... 아직 저는 제주도에서 팬 사인을 하고 How are you today? I'm good Awesome 왜 안 자요? 제주도에서 팬 사인을 마치고 사실 오늘 바로 또 집에 서울에 갈까 했는데 근데 얼마에도 제주도 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다 보니까 하루만 더 먹기로 해서 내일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해요 I'm exhausted 네, 아직 제주도입니다 아 저한테 제가 제가 슬라이리스트와 매니저와 모멘틱노 로맨틱노 제가... 제가 그들이랑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렴했을 때 바로... 바로 전에 방금 전까지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롯매틱노 매니저 형이랑 그 스타일리스트 빡빡이랑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까지 그냥 이제 어제부로 이제 거의 아직 뭐 나갈 컨텐츠들과 뭐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은 리스트 활동이 거의 끝마쳐 가니까 뭐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좀 좋았던 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원래 12시까지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I just thought we didn't get you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피곤해 보여요 근데 이제 잘라고 근데 이제 호텔에서 이제 잘라고 하니까 옛날에 이제 세훈이랑 인스타 라이브 하고 뭐 그랬던 게 보통 이제 콘서트 끝나고 I can hear you well 잘 안 들려요? 제 목소리 좀 많이 가라앉아 있죠? 좀 피곤해서 예 바라겠습니다 자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와서 옛날 생각이 나와서 오늘 잠깐 그냥 라이브 라이브 잠깐 하고 이제 자러 가려고 잠시만요 네 자러 가려고요 네 오늘 TMI 오늘 TMI는 정말 와인을 맛있는 와인을 샀다라는 거 오렌지 와인 원래 레드 와인 위주로 먹지만 오렌지 와인은 내추럴 와인으로 샀는데 내추럴 와인은 약간 좀 화이트랑 오렌지 이렇게 로제 와인 이쪽이 독특한 맛들이 좀 더 많이 느껴져서 네 캔디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추럴 와인 중에 좀 귀여 보이는 우리 내추럴 와인은 약간 좀 라벨 특이한 게 좋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와인을 좀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해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늦게 와서 너무 미안하고 좀 빨리 왔으면 더 많은 분들과 좀 재밌게 대화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미안한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도 자기 전에 인사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버블에 올린 거는 그거더라고요 그 당근도 올려가 있고 약간 좀 스타벅스 제품인데 케이크인데 제주도에만 파는 제주 스페셜 에디션 제주 스페셜 에디션 제주 스페셜 에디션 화강암 느낌 화강암 느낌 화강암이 아니지 졸리니까 지금 그 현무암이라고 하나? 그 돌하루방 그 돌 그 돌 갑자기 화강암 졸리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넌 열심히 일하네 현무암 맞습니다 현무암 화강암 맞아요 아유 고마워요 여러분 저도 피곤해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이번 활동 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 이렇게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고 싶었고 팬사인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입덕하게 됐냐를 제가 여쭤봤는데 약간 좀 딱 계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그 스며들었 갑자기가 아니죠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다 준며들었다? 이건 아닌가 스며들었다? 약간 저한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덕질하게 됐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할 때 한순간에 첫눈에 반한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영상 찾아보고 사진 찾아보고 그런 분들도 많으셔서 어느 순간 다 챙겨보고 있더라 하고 있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이벤트 팬사인회 이벤트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해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이제 팬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을 좀 만나서 같이 노래하고 공연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다 그레이스2 뭐 모닝스타 다 제가 그게 바로 저 가랑비에 옷 져듯이 액며들었다 액며들었다가 좋네 엑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얼른 또 물론 방금 얼마 전에 앨범이 나왔지만 새로운 활동들 뭐 작품들 드라마 영화 뮤지컬도 아직은 계획된 확정된 건 없지만 다 너무 제가 사랑하는 일들이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새로운 또 앨범을 빨대야 또 여러분들 모두 함께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과 함께 판독 콘서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영감 많은 영감이 찾아올 수 있게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 빨리 다들 소집 해제해서 좀 엑소의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리더로서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게요 잘게요 여러분들한테 소집 해제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레이스트 활동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몸소 느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무대 좋은 작품으로 꼭 보답 드리겠습니다 보답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눈이 계속 감겨요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오빠 저 잘 깨요 뭔가 아쉽더라고요 호텔에 왔는데 옛날에 세연이랑도 막 라이브하고 백현이랑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혼자 자기 콘서트 끝나고 뭔가 혼자 그냥 자기 너무 헛헛하고 백분들한테 또 못다한 멘트도 하고 싶고 그랬던 추억이 생각나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인사드립니다 얼른 자요 여러분들도 좋은 밤 잘 sleep well and see you soon 살자용 너 너무 피곤하다 눈이 감겨 피준